가봅시다 오늘은 오늘 에메랄드 4 입성할 때까지 웃지 않겠습니다 화내지도 않고 저는 진짜 롤에만 집중하는 프로다운 모습 보여드릴게요 내가 띄워줄래? 아아씨 진짜 아 이 새끼들아 렛깨 맞지 말라고 그냥 나가 죽어 아이씨 진짜로 왜 니 고향 드립치지마 쓰레기같은 새끼들아 내가 무슨 고향이 내 고향이 어딘데 왜 내 출생 성분을 니들 마음대로 정해 내 고향이 어딘데 젠탑님 고향 전라도잖아요 아니 저 고향 전라도 아닙니다 서울 태생입니다 아니 약간 일베의 유저신 것 같은데 그런 발언 하지 마세요 승리시 천 개 도전을 외치고 해주세요 천 개요? 젠탑이 부전 젠탑이 천 개 가자 아니 서른두 살 쳐먹고 하 강렬히 게임을 접고 있습니다 하 하 플레사까지 얼마 안 남았네 기획기획 34명 골플박 저격단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고향으로 어서 오렴 근데 진짜 너무 너무 못한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젠탑야 진짜 개못한다 방송 컨셉인재는 모르겠는데 아 이 X Emperor 3차둠 천원 쏘고 자arts 자 그냥 밥국구 Omar 눌러서 밥주지 말라고 야 jail 자방은 쓰지마 클래드가 집안가고 버티니까 너기 땅 거지 네 혼자 쳐 이게 일반 캐리 할 때니까 닥치고 마 그냥 감상해 그게 너희들 아니의 좋아 아 이게 아 이게 조금 1렙 좀만 더 강하게 가져갈걸 아 노플? 어 괜찮아 나 이거 집 갈게 그냥 아 아 안 돼 안 되는 그냥 보지마 너 3렙이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너 그냥 죽지 않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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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개인이니까 개인이니까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내가 만약에 이 판 그웨이거나 잭스였으면 진짜 벌써부터 오픈하자 했겠지만 개인이니까 버티자 준호 준호 잘할 수 있어 준호 언제나 화이팅 엄만 우리 아들 믿어 우리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 우리 엄마는 날 믿어 응 안 믿어 비옥시노 키옥키 야 준호야 리신 우리 서른네명당 톡박 멤버네 키옥키옥키옥키옥 골드위까지 끄집어내줄게 아니 서른네명 멤버한테 내가 치킨기프티콘 하나씩 쏠테니까 제발 제발 안하면 안되냐 내 전재산 털어서 쏠게 부탁좀 하자 한번만 이 와중에 리신은 가고있음 핀찍은게 소름이네 나이스 이건 나이스다 나이스 나이스 리신 나이스 빼 빼 빼 빼 빼 뭘 잘했다고 쳐먹어 너가 노즈노와 서른네명의 저격너 무슨 동화책이노 노즈노와 서른네명의 저격너 씨발 그 세른네명의 원종대는 어떻게 구한거야? 무슨 연고지가 있어가지고 야 그만해 리진아 형이 치킨기프티콘 쏠게 제발 형이 치킨기프티콘 쏜다고 형이 진짜로 쏠게 제가 이 판 끝나고 제발 어? 비신님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제가 제발 제발 그만 채팅치고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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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만 채팅쳐 이거 뭐 있는거 같은데? 뭐지 이건? 완전 좋은데? 상대도 존나 던져줘가지고 완전 좋아 이거 근데 이게 될까 이게? 안 될 삘인데 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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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돼 돼 돼 이거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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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타고 잡아 먹을까 이거? 어? 근데 먹어볼만한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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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누드로 화이팅 할 수 있어 불 Zoar 아칼리 왜 뭐야? 뭐함? 아 아칼리이도 존나 말은 입만 털고 뭐하냐 쟤 그냥 리진하는거 하면 되는데 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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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리신 나이스 좋았다 야 오히려 좋았다 야 리신아 오히려 좋았어 너 플레이가 메이킹했어 이거 케일만 키우면 무조건 이긴다 케일 키우면 무조건 이겨 제발 본대 화이팅 해줘 제발 본대 화이팅 해줘 아 저 새끼 또 콘돔마 일어난다 아 쿵쿵쿵쿵쿵 아 진짜 아 리신도 붙어주지 그냥 본대 붙어줘 본대 붙어줘 그래야 내가 어그로가 안 끌려 본대 미드에서 활약 활동해줘 아 시발 잠깐만 아 비싼나 아 진짜 방송하기 진짜 힘들다 내가 방송 끄고 설렘 하고 싶지가 않아 얘들아 제발 크으 fine 저런 새끼들이 저랑 같은 동년 배웠으면 내가 진짜 나중에 유튜브를 할 생각이 있었어도 핫폭 논란이 터졌어도 저런새끼는 뺐어요 진짜 용쪽 붙어라 얘들아 하는게 뭐야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는게 뭐야 아니 하는게 뭐야 박하님은 그 질문을 아버지한테 여쭤보시는게 낫죠 준호야 선 넘지마라 야 이 ㅅㅂ아 야 강퇴 내가 지금부터 언급하는 데 다 강퇴 선 넘지말라 하는 새끼 강퇴 니가 뭔데? 니가 뭐 네이버 클린봇이야? 니가 왜 이 방송에 선을 정해? 이 ㅅㅂ을 넘어? 강퇴 유튜브가 뽑지마 야 준호야 반만하는 새끼랑 강퇴 넌 언급하는 강퇴 야 지금부터는 지금부터 테러리스트들이랑은 협상 안한다 내 기분을 언참케 하는 새끼들은 그냥 다 잘라 준호야 선 밟지마 강퇴 언어 유의하지마 안웃겨 선 밟지마 난 니 대가리를 밟고싶어 진짜로 고의를 푸시 안하고 무지성 대가리 방지 사이즈 98가 안 먹히니 해들이 빠른 이게 진정 마스터인가요 미친새끼인가 이씨 아 너 아 기다려 너 내가 죽일게 좀 이따 기다려 기다려 야 희귀야 개XXX 이 새끼야 불이한 냄새 맡는 원숭이 대가리 이 새끼야 본대 푸시를 무지성으로 한게 아니라 애당초에 이 조합상 내가 지금 아칼리 리슨이랑 싸우고 있고 리슨은 내 쪽에 막 붙을랑말랑 간보고 있고 그런데 내가 여기서 뭐래? 미친XX 이 새끼야 후원하지마 넌 내가 바로 바로 배내줄게 습기술 그만필아 너 도와주는 야 이런 애들 야 이런 애들 고소 안되냐? 나 진짜 진지하게 물어본다 이거 영업방에 해당되지 않아? 야 이런거 영업방에 해당되지 않아? 닥쳐 이 XXXX 나 난 니 말 안 드릴 건데? 니 말 바로 스킵해버릴건데 너는 나에게 천원을 주면서 하고싶은 말을 적었겠지만 존나게 열심히 적었겠지만 난 그냥 바로 스킵해버릴건데 어쩔거야 니가 뭘 할수있어? 아 근데 이거 진짜 고소 못해요? 왜냐면 이거 엄연히 방송도 사업이잖아 그니까 이거를 식당이라고 비유해볼게요 내가 셰프고 여러분들이 손님이고 손님들한테 질적인 퀄리티의 음식을 요리해서 내야 되는데 갑자기 옆에 느자고 없는 거지새끼가 와가지고 나한테 그냥 무상으로 막 음식달라고 하고 갱판치고 막 그러는거잖아 이거를 이거 이거 고소한 이게 안돼요? 경찰 입건이 안돼? 이게? 아 저격은 진짜 하지마요 재미도 없어요 진짜 진심으로 저격방 언급 카톡방 언급하는 애들은 다 세금이 아니라 강퇴에요 강퇴 그런 쓰레기 사회 악같은 새끼들은 필요가 없어요 제방에 전 보고싶지 않아요 저런 손님들 아 손님이 아니에요 아니 검정구분신 라면거지도 아니고 아니 XX같은 새끼들이 돈을 내고 내가 식사하라 그랬어? 그냥 무상으로 돈을 안받고도 내가 맛있는 음식 준대잖아 맛있는 음식 준다는데 XX같은 새끼가 음식 맛보더니 갑자기 맛없다고? 다른거 내오라고 하는 그런 격이잖아 저격은 진짜로 미션 참용 맞추면 300개 하실거면 도전을 외쳐주세요 바람용 도전! 도전! 바람! 에이트록스 뭐 꺼낼 때도 됐잖아요 난 내 요네를 믿고 나트록스 상대로 나쁘지 않으니까 나는 저렇게 칼챔을 선픽하는 애들 절대 안정적인 픽! 말파나 마오카이 옳은 이런 걸로 맞받아칠 수가 없어요 저건 나에 대한 도전이거든? 저런 건 엄대엄으로 응징해 줘야 돼 다음엔 개체벽 다시 품으로 돌아갑시다 네네네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마스터로 마스터로 날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뭐야 이거? 욕맞추기 성공 보상 아 저걸...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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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세명이 난다고? 아... 플 써라! 어... 플 써 플! 아 얘는 플을 왜 안 쓰는 거야? 아... 플 써라! 아 이거 존나 안 맞는다 진짜 아 진짜 억가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라이엇이 이거 의혹 제기해도 대수준 아니에요 진짜로? 아이가 너무 안 맞아 얘 내가 못 맞춘다 여는 것도 이야... 저의 아사iz입니다 그냥 나... 아니야 왜 포샤 early 깎은 라이엇 새끼야 안왜 진짜 아 진짜 질려버려 그냥 아익 아니 그냥 뭔 다이브 や 너 때문에 아금 급해져가지구 하.. 씨 웃지마아아아아이 씨 유충 먹자 유충 유충이 제일 중요하다 가자 가자 선 넘었다.. 얘 나이스 야네 야네 쇼겐 아이나 런블드 아 이새끼 또 온다 변태새끼 변태새끼 아 씨 유충에 목숨처거냐 찬상계만 봐도 닥쳐 이 수돗물 유충같은 새끼야 아 지 지배 아 어우 떠나 아악 질꾹 질척거리는 묽은... 쓰보면 안 윗발에 징징느려지면서 달라부턴 하아 영원히 해반되리라 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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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달 티브이 진탑 얘는 그냥 골프필급인데 그만 자극해 지노야 어떤 반성에 그만 자극해 !!! 대단 제발 제발 바텀 유미.. 아니 바텀 요네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럼 내가 탑 루시안 같은 걸 할게 원들 픽을 할게 아 시작됐다 아니 아니 저분이 제 듀오인데 원래 유미를 고정맨 해요 저분이 진정해주세요 반말하지마 이 ㅅㅂ 나한테 왜 반말해 ㅅㅂ 같은 새끼가 다치해라 제발 나는 미안한데 다치 절대 안할거야 난 잃을게 없는 사람이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나처럼 잃을게 없는 사람들이야 다치는 쫄리는 사람이 하던가 쫄리면 돼지시던가 강등 당하면 그만이야 저 백수여서 시간 많아요 전 지금 메이플 중 하러 가볼까나 아니 닿지 제발 제발요 제발 제발요 빨리 빨리 그냥 백기 들었으면 빨리 그냥 쏘렌치 아 진짜 이런판 강등 당하면 라이엇한테 저 저 진짜 강등 당하면 그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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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하아 으윽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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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 이씨! 아 야 진짜 커피도 다 쏟았고 그냥 어 커피도 다 쏟았고 그냥 내가 봤을 때 방송 안 하는 게 맞다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만하고 그만하자 어 이 새끼야 그만하는 게 맞아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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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형 아직 포기하긴 이래 아니야 아니야 포기해야 돼 아 더 이상 못하겠어요 진짜 이제 방제처럼 저격 트롤 방플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무슨 효력이 있냐 효력이 있습니다 제가 김현장 변호사 Q&A 통해서 제가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Q&A 통해서 이게 효력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 이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진심으로 가보자 가보자 아트룩스가 먼지 제대로 보여주자고 자 1렙부터 미친견제 들어갑니다 1렙부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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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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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잡아줘야 된다 둘 다 높을 둘 다 높을 둘 다 높을 둘 다 높을 뭐야 비통함을 안겨주마 아 아 아니 풀을 다 빼면서 미친 드리브를 보여줬는데 메쉬 드리브를 보여줬는데 메쉬가 3,4명 뚫고 어씨을 날리니까 최전방에 동팡저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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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다 공 빠지긴 했어 들 다 공 빠지긴 했어요 2 다 하고 빠지긴 했는데 하 아 나 진짜 에코 저세키야 하 아니 근데 내가 없어져볼게 하나 둘 셋 얍 아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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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아 진짜 하기 싫어 진짜 게임 진짜 왜 나한테만 그래 진짜 왜 나한테만 아아아아 아아아아 안해 아아아아 아아씨 아아 모든 생명체가 소멸할 때까지 나는 죽을 수와 소멸할 때까지 나갈게 그냥 아 나 BJ 안해 안해 나 안해 씨 안녕하십니까 노력은 몇세하지 않는다 32살 서울에서 태어나 이름은 노준호 롤 DJ를 하고 있는 노준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하하하하하 음 음 음 음 오 감사합니다.